그 다음에 6번 문제. 개별식 급탕 방법에서 전기를 여론으로 할 때 전기를 물에 직접 분사, 가열하는 급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전기를 물에다가 직접 분사시킨다. 전기를 우리가 기자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우리가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수 혼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에다가 기자가 우리가 핵심 용어, 물에다가 이 물을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죠. 물 숫자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기수 혼합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일러의 노통 안에 갤로우웨이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갤로우웨이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이것이 우리가 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노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는 말입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구멍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체형으로 볼 때? 그렇죠? 입체형으로 볼 때? 입체형으로 볼 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노통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노통이 이렇게 있을 때? 노통이 이렇게 있으면? 노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자, 이와 같은 노통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둥글게 이렇게 말려져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둥글게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 여기에 여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구멍이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이퍼가 꽂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그렇죠? 원으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여기에 안쪽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러니까 바이퍼가 하나 꽂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이퍼가 꽂혀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바이퍼가 꽂혀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위가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물이 가열, 노통에서 가열시키게 되면 이 물이 우리가 유동을 이루겠죠. 그렇죠? 유동을 이루게 되니까 물이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설치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는 것은 보일러의 고장을 예방한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전열 면적을 증가시킨다. 열 받는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안쪽으로도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이 물의 온도를 노통에서 가열하는 것을 우리가 이 광 속에도 우리가 온도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열 면적을 증가시킨다. 전열 면적. 열 받는 전열, 열 받는 면적이 증가된다. 물의 순환을 돕는다. 그렇죠? 그러면 수위가 여기까지 있다고 하면 물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저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의 순환을 돕는다. 그럼 노통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노통이, 그죠? 노통이 우리가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우리가 뭡니까? 구멍 속에 우리가 파이프가 꽂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노통의 강도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용 공기기구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처음에는 천천히 열고 일시에 전부 열지 않는다. 기구 등의 반동으로 인한 재해에 항상 주의한다. 공기기구를 사용할 때는 방진 안경을 사용한다. 활동부에는 항상 기름 또는 그리스가 없도록 한다. 활동부, 돌아가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유난류가 그리스가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가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스 활동부에는 기름, 오일이라든지 그리스가 존재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맞죠?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8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상식적인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관의 부식 현상을 크게 분류할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속이원화에 따른 부식, 이종금속 간에 일어나는 전류에 의한 부식, 가성치화에 의한 부식, 외부로부터 전류에 의한 부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가성치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배관에서 일어나는 부식이 아니라 보일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식을 우리가 가성치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가성치화에 의한 부식은 보일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식이다. 그래서 관에서 일어나는 부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파이프 래커 상의 배관 배열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인접하는 파이프 외척과 외척의 간격은 75mm로 한다. 그 다음 파이프 루프, 파이프 루프라고 하면 파이프를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프 래커, 파이프 래커의 다른 배관보다 500에서 700mm 정도 높게 배관을 한다. 관 지름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파이프 래커 상의 중앙에 배열한다. 관 지름이 높고, 그 다음에 파이프 온도가 관 지름이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어디에다가 배관을 하는가 하면 중앙에 배관을 하지 않고 양가 쪽에 배관을 한다. 그러면 파이프 래커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파이프 래커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트머리 쪽에 배관이 굵고 온도가 높다. 이 안쪽은 이렇게 작은 배관을 이렇게 나열을 시켜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파이프 래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이프를 이렇게 우리가 앉혀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앙에 배열한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 되겠다. 후회픽 래커가 이렇게 된 것이죠. 노을 focusing 능력 la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